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가격을 예측해서 적정하게 매기는 이런 솔루션들이 도입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공지능끼리 안목적 담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치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에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 수준으로 제품을 런칭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인공지능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더 뼈아픈 등꼬리 오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 사람에겐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별 신경 안 써 3만원짜리인데 4만 5천원에 오픈하자 거주지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인대회 우승자로 안 뽑았던 관례들이 있었고 그 인종차별적인 그 DB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결과로 미인대회 최종 우승자나 최종 어떤 후보군들을 백인 위주로 선발했던 이런 일화들이 있던 것이죠 3만원짜리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봤고요 저는 오늘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어요 사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입법화가 됐고 그럼 입법화 됐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럼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창궐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막 씨앗을 심은 거고요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라는 전혀 새로운 산업이 전개될 때는 제일 먼저 부닥뜨리는 것이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 마이데이터 산업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마주치게 될 여러가지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좀 화두를 던져보고자 이렇게 찾아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첫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쉬라는 어떤 공익 캠페인 어떤 포스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두가지 사진들은 지하철에서 지하철 휴대폰 에티켓하고 지하철 이용 에티켓을 홍보하는 공익 캠페인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사실 기술의 발달 속도보다 그 기술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에티켓이 형성되는 건 훨씬 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휴대폰 딱 들고 아주 큰 소리로 전화 받고 편하게 전화 받았던 모습들 아마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러면 야 여기 지하철이야 좀 있다가 내려서 전화할게 하고 끊는 모습들이 이제는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목소리 크게 하면서 받는 사람들을 다 엄단하고 처벌하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사회에서 휴대폰 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에티켓이 아닌 에티켓이 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의 실수로 소리가 나게끔 했다가 갑자기 강연 중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중에 소리가 딱 나면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들이 이제 실수이긴 하지만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에티켓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술은 진작에 먼저 발달하고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에티켓은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다면 이 마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 역시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들이 형성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산업들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 통념상 어디까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는 사회적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먼저 화두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과기부가 아니라 미래부라고 있었는데 미래부에서 어떤 회의 요청이 와서 참석을 하려고 갔었어요 그랬을 때 그 회의에서 김상영 교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은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판사를 접고 대학교수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싶어서 판사 생활을 접고 충남대 교수로 오신 분인데요 우연치 않게 회의에 같이 배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회의를 끝나고 나올 즈음에 내가 조만간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학을 연구하는 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박 교수께서도 같이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워낙 재미있는 분야고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저도 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인공지능 법학회라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처음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직 홈페이지를 봤더니 업데이트를 안 해놨더라고요 제 옛날 직함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인공지능 법학회는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산업이라는 것은 이 산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법이나 제도로 어떤 큰 틀을 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달 속도보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에티켓은 훨씬 뒤에 형성되니 뭔가 산업이 더욱더 발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영 교수님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화되고 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됐을 때 그때 전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놨다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 학회를 만드셨고 저도 끼워주셨는데요 사실 대전에 계시지만 않으면 제가 언제 우리 전래동화에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학자로서 다양한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해서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 법학회에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세계는 가격 경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단어보다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문 지면 하나를 캡처해 왔는데 대형마트하고 소셜 커머스가 기저귀, 분유,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요즘 이커머스 회사라든가 대형마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사에서 일상용품 중에서 주부님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휴지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가격을 예를 들어서 200원 낮췄다 50원 낮췄다 라고 하면 그거를 목격하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추거나 똑같은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 마트나 아니면 이커머스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마트 같은 경우는 한동안 최저가 보증제라고 해서 다른 데서 혹시 이 제품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그 차익만큼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마트에서 이 마우스를 12,000원에 사갔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다른 B라는 마트에 갔더니 12,000원이 아니라 이게 11,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1,000원이라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 사실을 들고 내가 이 마우스를 샀던 곳을 찾아가면 그 차익 1,000원 만큼을 나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까지 하면서 우리 마트는 정말 최저가로 공급할 생각이 있으니 편하게 우리 마트에서 사십시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초저 물가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OECD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1980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직전까지의 시기어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년 나름대로 우리가 즐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천원이었던 것이 900원, 800원으로 낮아지는 것들은 많지는 않고 예전에는 1년마다 10%, 20%씩 상승했던 게 지금은 5%, 3% 또 더 나아가서는 1%, 0.5% 이렇게 물건의 가격 상승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볼커, 그린스펀, 버넨키, 앨런, 파웰 이런 다양한 연준 의장들 즉 물가 상승률을 나름대로 관장하는 연준 의장들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마다 물론 나름대로 이 연준 의장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가를 잡고 물가를 모니터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이것도 언젠가 우리가 재미있거리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버넨키 때를 제외하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물가 상승률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중앙은행들마다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목표 물가제인 2% 내외를 좀처럼 최근 들어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물가 수준보다 계속 우리 사회의 물가가 더 낮았었어요 미국도 점점 그 기존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중앙은행에서 물가 목표제의 그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물가가 왜 제대로 안 오르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ICT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상호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낮춰주고 있더라 라는 것이 많이 확인된 이 선행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회사들 대형마트들 편의점들이 상호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가격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고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됐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가격 경쟁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가격을 예측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매기는 이런 솔루션들이 도입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이런 솔루션이 도입할 수 있느냐 괜히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얼마에 파는 게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또 언제쯤 할인을 하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패키지로 파는 게 더 적합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즉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동향 모니터하는 팀 가동해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시장 조사에서 이 제품을 만원에 출시하는 게 적합한지 만오천원에 출시하는 게 적합한지 만삼천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용역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가격 동향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AI 솔루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끔 많은 돈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우리는 결정해야 될 가격이 너무 많으니 이런 솔루션을 대표적으로 도입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인공지능이 여타 경쟁사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의 상황을 모니터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물건들을 어떻게 팔고 있고 아니면 저녁때는 어떤 가격으로 팔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실시간적으로 다 모니터하고 조사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오히려 교수님 더 제품 가격이 경쟁적으로 낮아져서 더 싸지는 거 아닌가요? 아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학자들의 얘기는요 그렇게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게 인공지능에게 부여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 회사들이 인공지능에게 가격을 타사 가격과 비교하면서 반드시 네가 달성해야 될 목표로 뭘 제시했냐면 당연히 회사의 이윤 극대화겠죠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라는 차원에서는 인공지능의 전략은 무조건 가격을 낮춰주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들이 보이는 행태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슬라이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안목적인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쪽에서 50원 더 낮추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50원에서 우리가 20원 더 낮추고 그랬더니만 또 제3의 어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한 데서 다시 거기서 또 30원 더 낮추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회사에서 출혈 경영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뭔가 마음에 드는 수준의 이익을 못 달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공지능끼리 안목적 담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 가격을 안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한 곳에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가격을 올리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도 가격을 또 올려요 그러면 이런 안목적인 담합은 의식적으로 병행 행위를 같이 하게 돼서 가격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마치 독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스스로 통제해서 시장에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 수준으로 제품을 런칭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인공지능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 이쪽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는 딱 3개인데 우리 셋이 그동안 박터지에 가격 낮추면서 싸우느니 보다 나름대로 가격을 계속 이 수준으로 유지하자 쟤네도 분명 이 시그널을 알아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사실 담합 아닌 담합이 형성되어 왔던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바탕으로 최저가 정책으로 자꾸 수렴해 갔던 이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끼리 담합하고 의식적인 연대를 해서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는 행태가 목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근 30년 가까이 이뤄져 왔던 가격 하향 곡선이 어떤 변곡점이 생길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냥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이 아니라 마이 데이터잖아요 마이 데이터 바로 여기서 더 뼈아픈 아니면 더 등골이 오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조정한 가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화면 하나 캡처해 온 건데요 자 제 쿠팡에 제 개인 계정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쿠팡에 로그인을 하면 그동안 제가 검색했던 거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박종호님을 위한 추천 상품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제가 요즘 검색했던 것과 관련된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 하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수리를 맡기려고 갔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새로 구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 새 상품 얼마인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 상품 중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카세트 테이프 레트로 상품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레트로 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걸 하나 추천해 줬었고 당연히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도기도 추천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필요한 새로운 제품들을 나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는구나 하면 편안해 좋네 하고 말 텐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기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다가 마이 데이터라는 값이 싹 들어가는 순간 이제 좀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화살표로 뽑아놓은 거 있죠 나에게만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 쿠팡은 가만히 봤더니 이게 쿠팡이라는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쿠팡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마이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는데 A라는 고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들이 여러 회사에서 런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면밀히 비교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만원 이하 때는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바로 사더라 이런 패턴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B라는 손님 같은 경우는 항상 더 고급진 제품들을 찾아서 최고가부터 검색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넘어가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검색하더라 라는 패턴들 그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흔적들을 기반으로 한 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들이 도출된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박종원님을 위해서 추천 상품이라고 한 것들에 대한 가격대가 정말 쿠팡에서의 최저가 아니면 인터파크에서 최저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으니까요 그런 데서의 최저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을 어떤 사람에게는 올려서 제시하고 가격 민감도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별 신경 안 써 3만원짜리인데 4만 5천원에 오픈하자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도 진짜 그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격이 싸면 안 사 오히려 비싼 제품들을 주로 보여주고 같은 값이면 더 비싸게 해서 파는 게 훨씬 이 사람에게는 판매를 하기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 물건을 올려준 그 회사와 우리 쿠땡 또는 인터팍땡 아니면 어떤 위맵땡 이런 데서 돈을 나누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추천 상품에 있는 가격들이 나에게 보여지는 가격과 옆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여지는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이 데이터가 무서운 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데 들어가서 나에게 제시되어 있는 그 가격대들 하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 해서 똑같이 질레트 면도기를 똑같이 검색했는데 나에게는 500원씩 다 비싸고 저 사람에게는 500원씩 더 싸더라 그 사실을 그렇게 매번 확인해서 사야 되느냐 야 이것도 정말 녹록지 않은 일이겠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건의 가격들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에게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이런 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여러 이런 가치 판단들이 굉장히 큰 선입견을 기반으로 작동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인공지능이 미인대회의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AI 미인대회를 전세계적으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AI 미인대회는 역대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던 미인들의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미인들을 우리가 그동안 미인대회 최종 우승자로 선발해 왔으니 이러한 DB를 바탕으로 미인을 선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선발되는 사람들을 백인 위주로 선발해 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만 역사적으로 많은 인종차별적인 어떤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인대회 우승자로 안 뽑았던 관례들이 있었고 그 흔적들 속에서 그렇게 그 인종차별적인 편견 속에서 미인대회 우승자가 가려졌던 그 DB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결과로 미인대회 최종 우승자나 최종 어떤 후보군들을 백인 위주로 선발했던 이런 일화들이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 데이터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 그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지극히 편견이 섞여져 있는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을 판단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다 치더라도 나에 대한 마이 데이터 또 다른 사람의 마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놓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선입견 편견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뭐 주관성 이런 것들이 그 마이 데이터 안에는 다 녹여져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인공지능에게 다른 미션을 부여했었을 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인더스트리 현장에서 적용됐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산업대는요 보면요 여기 방배 1동이 있고 방배 2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마이 데이터를 가만히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만 신용카드 회사에서 어 이상하게 방배 1동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연체율이 방배 2동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고 방배 1동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사용을 하진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자신들의 채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형태까지 확인됐음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는 내 데이터 또는 다른 사람의 이런 개인 정보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누군가가 처음으로 방배 1동에 살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했었을 때와 방배 2동에 살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했었을 때 그 신용카드 어떻게 보면 발급의 정도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진짜 나의 본질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외부에서 그동안 형성됐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다 검증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나에게는 갑자기 내가 뭔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랑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저 친구는 최고 한도가 천만원인데 나는 오백만원 이유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회사 측에서 나오는 답변은 저희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 당신에게 부여한 신용카드 최고 한도는 그래요 라고 하면 참 이제부터는 정말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마이 데이터라는 걸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했었을 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기반으로 여행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한번 예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 여행사 사이트는요 그동안 많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봤더니 어라 그 회사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에 접속했던 그 IP 주소 그 IP 접속했던 그 주소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주로 사고자 하는 여행 상품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인 사람들은 어떤 여행 상품을 좋아하고 주소지가 저쪽 파주나 동두천 쪽 사람들은 어떤 여행 상품을 좋아하고 이런 지극히 어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겼던 여러 흔적들을 바탕으로 여행사 상품들을 달리 보여주고 가격대를 달리 보여줬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섬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산업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지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좀 더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마이 데이터 기반 헤드헌터 회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와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어떤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의 편견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입사나 재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걸 좌지우지 해왔던 학력, 성별, 외모 이런 걸 타파하고 블라인드를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승진을 하고 기획운동을 주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다란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믿음과는 완벽하게 상반된 뭔가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사실 저도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헤드헌터 회사라는 곳은 자신들이 천과한 사람들이 성과를 냈다고 채용한 회사로부터 평판을 들어야지만 또다시 우리 좋은 사람 좀 또 구해주세요 그 회사가 천과한 사람들 정말 좋다만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사장님, 이 회사의 재직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지금 꾸려나가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는 우리가 그래도 공공선에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 실제 학력, 성별, 외모 이런 걸로부터 어떤 직구는 크게 영향을 받았니 그런 걸로 천과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과연 이렇게 정말 FM대로 생각을 해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성과를 계속 냈던 이 회사가 만약에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인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서 당신들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솔루션을 바탕으로 그 개인들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적합한 대상자를 천과해 줍니다 라고 이걸 서비스화해 버렸을 때 일단 이런 헤드헌터 회사가 개발한 솔루션을 이용하는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라고 하자고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책임의식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내가 그 솔루션을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외주 용역을 줬는데 그 회사가 필요한 정보라는 것들을 몇 개 입력하도록은 유도해서 걔가 추천한 걸로 우리가 뽑은 거지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따라서 특정 회사만 이런 불편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정보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라서 인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업성과가 달라지더라 마케팅 기획력이 달라지더라는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까지 도출이 됐었을 때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학원이 하나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그 큐레이터라고 하나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고 계속 챙겨주는 선생님 그런 직군이 아마 방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 것을 사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든 학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학원에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고2가 된 학생들에게 그 고2 학생의 하루 일과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그동안 읽어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웹서핑 했었을 때 어떤 주소에서 어떤 페이지를 얼마만큼 읽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친구가 정작 고3이 됐을 때는 어떤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가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이 데이터 기반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가 고2 때 고1 때 한 2년 동안 어떤 일상생활을 전개했는지를 바탕으로 그런 어떤 예정적인 내용을 단정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준다고 했었을 때 그 결과를 이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에게 전달해주는 이 사업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지금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의학적인 분야로 넘어가면 어떤 아이가 막 태어났었을 때 이 아이가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머니 거의 없어요 라는 얘기를 그 어머니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에 어떻게 보면 아웃트라인은 이번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웃트라인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세부적이고 스페시픽한 분야에서 나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내 여행업을 다른 여행업자들과 달리 좀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차별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을 다른 학원과 차별화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헤드헌터 회사들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 시켜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우우죽순처럼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많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느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사실 개인들에게 내 정보를 얼마만큼 가져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사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어떤 사용 목적이 뭔지를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고요 우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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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에 한해서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열되어 있던 내용에서 넘어가는 것을 사용하면 이건 범법행위가 되는 게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두 번째 개인정보로 제공받고자 하는 범위 그게 이름, 연락처, 주소, 가족력, 가족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가서 활용하겠습니다 하면 그 제공하는 범위를 사전에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죠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름, 연락처, 주소는 꼭 우리가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런데 빅데이터 기반의 마이데이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라는 건 내가 그냥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내가 주로 입력한 단어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 그럼 그 영상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상의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보고 그걸 광고회사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게 광고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좋아요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었을 때 그 내가 좋아하는 색감, 톤 그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 빨간색 제품을 주로 좋아하시니까 저 고객에게는 휴대폰을 보여줘도 빨간색 볼펜을 보여줘도 빨간색 전자렌지를 보여줘도 빨간색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 활용할지를 사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활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로 활용되는 범위조차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없느냐 이름, 연락처, 주소, 당신이 기입한 적극적으로 기입한 것만 활용하겠다는 게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아니에요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주로 봤던 장면들 아니면 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장면들 댓글에서 내가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관심사를 확인해주고 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그걸 바탕으로 나에게 마케팅을 할 때 활용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제품을 팔겠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기획하는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지 도대체 뭐에 활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오고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왔던 그 범주와는 결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세 가지 예시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정 모니터 감시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IP 주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여행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든 여행사 서버를 아니면 솔루션을 다 뒤지는 것도 아니고 헤드헌터가 종교적인 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더라 아니면 인종적인 걸로 아니면 키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더라 그거 분명 불쾌하니까 모욕죄라든가 또 다른 죄에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 회사가 진짜 그런 마이데이터를 어느 마이데이터 회사로부터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과연 이게 앞으로 불거질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관리감독을 다 열거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이 많은 회사들은 이 마이데이터를 정말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해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화면이 이건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제가 그 회사명을 삭제했는데 이런 거죠 A라는 우리 계열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B계열사에서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C계열사도 그것을 제3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개인 데이터를 또 활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업체에서 선택했던 방식은 통합 계정이에요 우리 A계열사에 혹시 아이디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그대로 우리 B계열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여기서 했던 흔적 저기서 했던 흔적을 하나로 통합해서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라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자꾸 통합 계정을 이용하라는 게 우리의 편의성을 높여주려는 목적도 분명 있었겠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방식으로 통합 계정들을 계속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달되고 나면 굳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를 모니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데이터가 더 크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윤리적 가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때입니다 제가 지금 자연재에 있었던 사진 하나를 캡쳐해 왔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온 가족들이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도래야 세상이니까요 자율주행 모드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 애가 자연스럽게 강원도 산길을 운행하는 형태로 하고 가족들하고 다 수다 떨고 재미있게 강원도를 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낙석이 생긴 거예요 이만한 자동차만한 바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게 뚝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리적인 속도를 가만히 봤을 때 이게 이 상태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닥치는 순간 여기 탑승하고 있는 온 가족이 다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게 부닥치지 말고 바위를 피해서 틀어서 옆으로 확 돌아야 되는데 탁 틀려고 봤더니 마침 공교롭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난간 쪽에 자전거 타고 강원도를 여행하고 있는 자전거 타는 한 무리 사이클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한 무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트는 순간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자동차가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부닥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만약에 자율주행 모드 자동차가 타퀴를 트는 순간 우리 가족의 생명은 지킬지언정 다른 사람의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율주행 모드가 어떤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운전 습관 어쩌다 핸들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가중치가 통상적으로 높은 경우는 그냥 다른 사람을 쳐도 되고 아니면 남에게 피해는 절대 안 주는 성품이신 분이지 라고 하면 부닥친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더 가중치를 높여둬야 된다 그렇게 소팅이 되어 있고 코딩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우디고 그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형태로 우리 회사의 자율주행 모드를 세팅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지키는 형태로 하자 라고 세팅된 건 벤츠라면 벤츠차는 또 팔리겠느냐 이런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근원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춤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아니면 윤리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다른 이슈들이 또 제기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는요 정보를 컨트롤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요 왜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데이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G2라고 하시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윤리적인 판단도 다 완결되지도 않은 우리 인공지능 법학회나 미국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학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설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술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중국에게 뒤지기 싫어서 미국에게 뒤지기 싫어서요 실제 어느 정도냐 하면요 맨 위에 것부터 보시면 구글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공동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구글이 미국 펜타곤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어떻게 보면 소문이 났고 그것 때문에 구글 내부 직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글이 아무리 인공지능 개발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방부랑 이런 프로젝트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바깥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내부에선 그래서 아니다 이건 나중에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구글 내부 매니지먼트들은 펜타곤과 하던 그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이제 만사 오케이냐 그건 아니고 구글이 펜타곤과 하고 있었던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만 중단한 거예요 밝혀졌던 외부에 알려졌던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 다른 것들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국방성이 주도해서요 바이두 텐센트와 공통으로 해서 국방부가 중심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금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군중들이 심리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내 인공지능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든 간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벤처 캐피탈 1위 회사는 중국 국방성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아주 재미있는 슬로건 이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인식 아래 국가가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그것도 가장 핫한 국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또는 이런 데서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준비 안 하고 우리도 서두릅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인 가치적인 판단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 다음 오픈하자 이것도 당연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보시면 영국의 붉은 깃발 운동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이 붉은 깃발 운동은 뭐냐면요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거나 마차를 끌고 다녔던 마부들이 자동차가 점점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서 나름대로 뭐랄까요 마부협회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마부협회를 통해서 영국 정부로 하여금 자동차가 저렇게 우리같이 오랫동안 말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저런 자동차들은 도로상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면 굉장히 인간의 안위에 위험성을 줄 수 있으니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하도록 만들었다 마부들이 지정한 특정인이 붉은 깃발을 들고 앞을 걸어가면 그 사람의 속도보다 늦은 속도로 그 사람 뒤를 쫓아가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붉은 깃발 운동입니다 그 운동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죠 반면에 독일에서도 똑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부들도 우리도 영국처럼 저렇게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건 막아보자고 했지만 독일 쪽에서는 이 붉은 깃발 운동과 유사한 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전세계 자동차 최강국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기술 개발을 하기 앞서서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쩔래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꾸 활성화돼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중견기업, 대기업이 생기고 아니면 대기업이 새로운 계열사도 생기고 새로운 중소기업들도 혁신기업들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계속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쩔래 동화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가치판단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이걸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